지난 1일 베트남의 한 마사지샵입니다. 잠시 손님이 없는 점심시간을 틈타 낮잠을 자고 있는 가게 사장. 그런데 그 옆에 수상한 남성이 헬멧을 쓴 채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어슬렁거리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사장을 빤히 바라보기까지 하는데요. 이곳저곳 열심히 훑어보더니 카운터로 가 서랍을 여는 이 남성. 알고 보니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헬멧을 쓴 남성이 도둑질을 하는 중입니다. 혹시 사장이 잠에서 깨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서랍 안을 조심스럽게 뒤지는 모습. 그러더니 잠든 사장 옆으로 다가가는데요. 선반에 올려진 마사지 용품들에도 손을 대고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바로 옆에 사장이 누워있는데 간이 정말 큰 도둑이죠. 그런데 침대에 누운 사장의 몸 위에 손을 올리는 이 남성.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알고 보니 사장 옆에 있는 휴대폰을 훔쳐가려는 것 같은데요. 몇 번이고 실패한 끝에 아슬아슬하게 팔 밑에 깔린 휴대폰을 들어올린 남성. 그대로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깨버린 가게 사장. 바로 옆에 있어야 할 휴대폰을 더듬거리며 찾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을 쫓아가 목소리를 높였고 도둑은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을 돌려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버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을 올린 가게 죄인은 남성이 내 몸에 손대는 변태가 아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또한 가게에 혼자 있는 여성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